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슈키 총각 너 곰탱이 나만 나오면 너 이렇게 좋아해 흥분해 넌 왜 거기서 하루종일 짓고 있니?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신나시키 운동장으로 들어갑시다 찍어놓읍시다 곰탱이 신났냐? 건들지마라 가을이 곰탱아 잘 뛴다 숙희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저 똥떼이가 모두리도 들어왔고 가까이 오지말라고 이 새끼야 하고 가을이가 욕하고 있습니다 욕시전 욕시전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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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해 들어와 들어와 모두리도 많이 밝아졌어요 모두리도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오돌오돌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옷 갖다 준대 매복 그때까지만 참자 어렵지 잘한다 곰 건드려라 건드려서 건드려서 자극좀 줘 자극좀 받아야돼 레야 자극좀 줘 자극좀 줘 자극좀 줘 자극좀 줘 자극좀 줘 개가 된 슈키 돼지에서 개가 된 슈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모둘 도비같이 생겼어 도비 털을 깎아오니까 전 주인님의 충실한 종이에요 도비 자극좀 줘 자극좀 줘